점령 저기 C 거점을 차지했다, A 거점을 점령했다 D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C 거점을 점령했군, 파워 플레이군 빼앗았으니 날 지켜보라고 D 거점을 빼앗겼다 첫 번째 기둥에 타이탄처럼 싸우더군 1석 2조, 그렇지! 3명 처치! A 거점을 점령했다, 파워 플레이군 빼앗았으니 날 지켜보라고 언제든 덤비라고 해, 이게 저들의 운명이니까 D 거점을 빼앗겼다, 함께 싸우는 파리팀은 오래도록 함께 가지 파워 플레이군, 빼앗았으니 날 지켜보라고 D 거점을 빼앗겼다, 힘을 합쳐 싸우면 워치! 쓸 수 없지, 그렇지! 4명 처치! D 거점을 점령했다, 파워 플레이가 그대로 밀어붙지 이제 그만! 판정을 내리겠다 오른편에도 수호자 왼편에도 수호자 정면에도 수호자 우리와 같이 쇄도하네 5명 코점을 점령하고 대상을 제거했군 아주 잘했어 5명 5명 7명 5명 6명